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삼성 SDS를 분석해볼 AP2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종목 코드는 018260이구요.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13일 오전 11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는 삼성 SDS 종목 분석 영상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의 지난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회사의 역사라던가 가는 방향이라던가 이런게 하루아침에 맨날맨날 바뀌는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겹치게 되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삼성 SDS 분석을 시작해볼까요? 삼성 SDS 삼성그룹 계열의 시스템 총합업체입니다. SI라고 합니다. 시스템 통합불. 그리고 컨설팅과 아웃소싱 부분의 IT 서비스 사업 부분, 물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물류 BPO 사업 부분으로 구분이 되요. 국내 SI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삼성그룹 계열사 관계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센서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면서 분석하는 플랫폼 브라이틱스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특히 이 중에서 IT 서비스 부분에서 4대 전략 사업이라고 칭하고 있는 클라우드, 인텔리전트 팩토리, AI, 솔루션 섹터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수익성 개선이 기세가 됩니다. 물류 BPO 부분도 대외 사업 확장에 따라서 외적 성장과 수익성 회복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 SDS 한번 종목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재무제풀을 통해서. 자 삼성 SDS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배당 수익률은 한 1% 정도 되는데 상당히 저는 합격점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배당을 굉장히 인색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배당을 뿌린다는 것 자체가 배당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현금 흐름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식회계에 대한 리스크를 요즘 많이 없지만 그래도 좀 그런 어떤 의구심을 좀 떨쳐낼 수 있는지 그런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처벌에 삼성 바이로직스 자기들한테 유리한 식으로 분식회계 하다가 지금이야 좀 많이 나아지긴 했고 잘 해결됐지만 그런 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당 수익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은 뭐 이제 16조 정도가 되고 있고 발행 주식수는 7,700만주 유동주식수는 3,20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쭉쭉 내려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 보면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9조 2천억이었다가 10조였다가 10조 7천억이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7천억대, 8천억대, 9천억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단기 승리익도 천억 단위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다. 35%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품은 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성 SDS 한번 종목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어 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정 국면을 강하게 받았죠. 그쵸?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파동을 줄여가면서 어 2평선은 수령을 하고 그러다가 위로 한번 팍 켰어요. 그쵸? 위로 한번 팍 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러한 어떤 상승 기조는 상당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변수가 있다면 지금 이때 많이 이때 이제 거래를 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도 있을 거고 뭐 이때도 이럴 때도 다 있을 텐데 이때 사신 분들이 아 이거 음 야 괜찮다 이 정도면 됐지 막 팔고 나오자 하고 쑥쑥 이제 팔고 나오면 하반 경직으로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제자리에 앉을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고는 있지만 어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그렇게 됐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이 장대양봉에서 장대양봉이 형성된 거에 절반 199,250원을 지탱해 주면서 조정을 하거나 올라간다면 상승 기조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왜 왜 왜 이 장대양봉 중간이냐 어 왜 중간으로 하셨어요 전략팀장님 뭐 이러시면은 이 장대양봉이라는 거 자체가 장기간 내에서 매수 세력이 아주 강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에서는 매수가 매수야 라고 다 합의가 된 걸 아니에요. 합의가 됐다면 매수야 하고 합의가 됐다면 지금 여기처럼 갭으로 뛰어버렸겠죠. 다 그 100이라는 사람이 시장에 참여를 했는데 한 90이라는 사람이 어 매수야 하면은 갭 가는 거예요. 근데 갭이 아니에요. 갭이 아닌 상태에서 어 긴가민가 하면서 야 매수인가 보다 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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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균 평당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냈던 그 평당가 그 평당가를 저기 어림 잡아서 중간으로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정말 최소한으로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비중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값. 종가 만들어낸 그 종가. 만들어진 종가와 만들어진 시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중간값을 평균으로 잡아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예상 높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을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걸 만약에 사용하신 분들은 또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드렸으니까 차후에도 다른 종목을 보실 때 이 중간값을 그려서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요거는 뭐 어떤 반드시 법칙이다. 뭐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건 아니죠. 예. 뭐 여기 이거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예. 고렇게 하셔서 이 중간선 잘 지켜주는 상태로 올라가나 안가 올라가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비중주제를 해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삼성 STS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상대한 링크가 이렇게 보여요. 요 링크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가운데에 라이브 추천 종목이라고 깜빡깜빡 하시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주를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의 종목 리스트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1월 11일이니까 한번 이제 월요일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희 매일매일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 주십니다. 보시면 7시 38분부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또 기본적인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하실 때 생각해 주셔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 뭐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전날 뭐 미국 증시 같은 것도 이제 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투자에 필요한 어떤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시작되는 9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USD 현재가 6,700원 기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차 목표가 6,900원 뭐 손저가 6,450원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리딩을 해 주시기 때문에 리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하하하하 문